몸에 좋은 양배추로 가성믹장 식사 한 끼 남자는 불현듯 생각한다. 다이어트에 좋은 양배추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만들어보자. 계란도 빼먹지 말지 말입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남자는 먼저 양배추를 적당히 썰어주고 딱딱한 심지 부분은 보통 제거하지만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양파, 단무지, 베이컨도 취향에 맞게 샤샤샵 썰어놓는다. 양배추를 찬물에 투하 잘 씻어주면 재료 준비 끝.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베이컨을 먼저 볶아준다. 양배추 넣고 또 볶을 테니 살짝만 볶아도 좋습니다. 양파를 추가하고 또 양배추 투하 양이 많아 보이지만 볶으면 금방 숨이 죽으니 듬뿍듬뿍 올려주세요. 그 위로 맛술 2큰술, 진간장 1큰술, 불소스 2큰술, 후추 조금 넣어 센 불로 볶아준다. 약간 탈 정도로 볶으면 양배추에서 나오는 수분을 날리면서 부량도 더해 1석조입니다. 양배추의 단맛과 굴소스의 감칠맛이 부량과 어우러져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사투리 엄청 어색하네요. 안 쓰겠습니다. 계란 2개를 탁탁 우유 3큰술과 소금 조금 넣어 잘 섞어준다. 계란에 우유를 넣으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지는 것 다들 아시죠? 요건 괜찮네. 가, 감사합니다. 팬에 식용유 두르고 계란물 붓고 약불에 살살 저으며 익혀준다. 불이 세면 스크램블이 되니 약불에 천천히 반숙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제 뜨끈한 바비에 버터를 발라주고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터를 제외해도 좋습니다. 계란 이불 착 덮어주고 덮어주고 양배추 볶음 올려주고 올려주고 반찬 겸 고명으로 단무지까지 추가해주면 추가해주면 건강하고 맛있는 양배추 버터 계란밥 드디어 완성이다. 남자는 신이 나서 크게 한 수저 조심스레 한 수저 한 젓가락 먹어본 남자의 얼굴에 만족의 미소가 퍼지는데 폭신한 계란과 고소한 버터향이 입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구량 더해진 양배추가 아삭하게 씹혀 먹는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다. 가성비까지 좋은 이 요리 완전 맛있다잉? 맛있다잉.